문양가 산안제의 주택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법안 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번 회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월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은데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보류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tf 사업 정상화에 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시급한 정부 정책 지원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건설 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국회의 기류 중인 분양가 산안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되면 전세시장 혼란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의견도 나오는데요. 부동산 알릴리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1만 1,107가구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3만 2,879가구와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박원각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적으로 대단지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이 전세 매물로 나와 그 주변 전세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전세시장의 매물이 덜 나오니 불안 요인이 되겠으나 결정적 요인은 아님으로 전세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데요.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분양받은 사람은 실수요자이고 잔금 마련 등 여러 이유로 당장 이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을 포함해 전국 66개 단지 약 4만 4천 가구입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 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에서 5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합니다.